안녕하십니까? 이어서 충북뉴스입니다.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에서 일주일 넘게 추가 확진 없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방역당국은 대규모 확산의 큰 구비를 넘긴 것에 안도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. 보도에 임한영 기자입니다. 4년 만에 국내에서 재발한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은 지난 18일입니다. 앞서 확진이 잇따랐던 청주의 방역대 내 위치한 농가로 11번째 확진 사례였습니다. 지난 10일 농가 3곳에서 첫 무더기 구제역 확진이 나온 이후 인접 자치단체로까지 번지며 일주일 사이 농가 10곳으로 빠르게 들었습니다. 하지만 추가 의심 사례가 접수되지 않으면서 구제역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2010년대 초 구제역 창궐의 악몽을 떠올렸던 충청북도는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. 당시 구제역 확산으로 국가재난까지 선포되며 충북에서만 423농가, 우재료 33만 6천여 마리가 처분됐습니다. 방역당국은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대부분 초기 확진 농가의 반경 3km 방역대 내에 산발적으로 확진이 이어진 데다 이번 주말이면 주변 시군 6곳에 긴급 예방접종을 한 지 2주째가 되는 만큼 항체 형성률도 안정화됐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. 2주 정도 지나면 방어력이 항체 수준이 높아지는 시기거든요. 지금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방역당국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다음 달 초쯤 구제역 종식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.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. KBS 뉴스 이만영인입니다.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